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메타정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든 어떤 플랫폼 안에 정보든 기본 메타는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컨텐츠별의 메타정보는 범용적인 기존 메타정보를 따르구요. 플랫폼의 기본 정보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 및 구조는 내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메타정보, 제목, 내용, 줄거리, 카테고리, 기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 유통정보, 유통채널, 가격, 기타, 파일정보, 파일요형, 해상도, 확장자, 기타, 상품정보, 구성품, 재질, 크기, 기타 등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메타는 작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50개, 100개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운영적인 차원, 효용가치에 따라서 메타를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 입력하고 정보를 관리할 때 메타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